늘 말씀드리지만 선불교는 이름이 재밌네요. 원불교, 선불교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세하는 데가 초기불교 들어왔어요. 초기불교는 뭐 공부하죠? 아공 이거 가지고 보세요. 재밌어요. 원불교는 구공을 다룹니다. 실제로 원불교의 모토가 구공이에요. 이 일원상 그려놓고 구공 그럽니다. 모두 공하니, 일체가 공하니 일체가 공한데 텅 비어있죠 실제로 그런데 동그라미로 왜 그렸나요? 원만 구족하고 텅 비어있는데 구족하다. 구공이란 용어는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이 구공 말고요. 같은 뜻인데 저는 가출구자 이걸 써서 구공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구공이죠. 저는 이건 모두 텅 비어있다는 말만 하니까 모두가 텅 비어있다. 깨끗이 텅 빈 자리는요. 육바람 물로 꽉 차 있어요. 그거를 표현해 준 게 이거 원 하나입니다. 텅 비어있죠. 그런데 둥그러요. 하나도 찌그러진 게 없이. 그 얘기는 뭐냐? 안에 진리로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태산 선생님께서 열반송으로 읽으신 게 유와 물과 돌고 돌아서 모두 구공인데 구공이면 구족이다. 텅 비었으면 꽉 차 있다. 이 가르침이 원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구공의 도리에 대해서 잘 나온다. 그래서 우리 본성 안에 이니지 육바람일 개정의 사막이 꽉 차 있다는 부분에 그게 원만하게 차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텅 비어있는데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건 그거예요. 불교에서도 똑같이 이 원을 쓰죠. 이걸 쓸 때 지금 선불교는요. 법공 쪽에서만 접근해요. 지금 뭐냐? 일체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 이런 측면에서만 접근합니다. 공하다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지 그 안에 진리가 원만 구족하게 꽉 차 있다. 말로는 하죠. 선불교도. 말로는 하는데 이 부분을 공부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화두 터져가지고는 법공만 합니다. 마음법이?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 그러니까 선문답 던지는 게 다 이게 공한 줄 아느냐예요. 지금 이 펜이 펜으로 보이느냐 이거죠. 이 펜이 여러분 참나의 작용으로 보여야 화두를 통과합니다. 선문답을 통과합니다. 거기서 얻은 거 뭐냐? 법공이에요. 마음법이 공하다. 소리도. 이 소리가 지금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마음이요. 여러분 참나 잘해서 지금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이게 선문답이요. 이거 황당하다. 펜을 들어놓고 분명히 있는 펜인데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무리 봐도 공하지 않거든요. 만져보면 촉감도 있고 색깔도 있고. 이걸 공이라고 대답해야 되니 여러분도 죽을 맛이죠. 공하다 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거 공합니다. 왜냐? 이 펜이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여러분 뇌에서 다 재해석해서 보는 거예요. 뇌과학자한테 물어보세요. 이 펜이 지금 보이는 게 어떤 거냐고. 뇌에서 재구성한 환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예전 어른들은 안 거예요. 공부하다가. 오감정보, 뇌라고 안 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내 마음에서 재구성된 거란 걸 아는 거예요. 바깥 인연의 영향을 받았지만 내 마음에서 재구성된 거다. 지금 내 과학자들은 우리 뇌에서 재구성된 거다. 여기서 보낸 빛이 내 막막을 통과해서 과학적으로 말하면요. 그게 전기신호로 변해서 뇌에 해당 부위에 가서 거기서 다시 입체적으로 재구성돼 가지고 이 펜이 있는 것처럼 이 촉감을 내가 느낀 것처럼 이 소리를 들은 것처럼 뇌에서 다 재구성해서 이 우주를 재구성해서 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예전에 마하르시 같은 성자들이 우주는 너의 뇌 속에 있어. 너의 뇌에 알아차리는 참나가 너의 뇌에서 사하스라라, 차크라가 열리면 거기서 온 우주가 너의 뇌에서 펼쳐져. 재구성돼 이건 아니고 과학자고 그건. 진짜로 너의 우주가 너의 뇌에서 펼쳐져. 이렇게 주장했다고 힌득의 성자들이. 그런데 과학자들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과학적으로. 대신에 그분들은 정신을 얘기하지 않고 뇌를 얘기하지 마. 그런데 철학자들은 정신을 얘기하죠. 뇌도 보조적인 그런 하드웨어일 뿐 실제 그 안에 중요한 건 정신이야 하면서. 그건 과학자랑 입장이 다르죠. 우리 정신이 뇌의 작용일 뿐이냐 아니면 뇌를 떠나서도 존재하는 그런 영원한 본체냐. 여기에서는 철학과 과학의 입장이 다르지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뇌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일체는 유심조. 우리 마음에서 재구성해서 보고 있는 거다. 여기에서는 의견이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더 과학적인 소리예요. 지금 이 펜이 여러분 밖에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뇌에서 재구성해서 본 거예요. 뇌과학자가 이렇게 말하면 충격이다. 받아 적어야지. 어디 가서 써먹어야지 이러신데. 이 펜이 여러분 참나의 작용입니다. 그러면 좀 황망하죠. 모르는 분은. 그런데 이제 깨어있고 참나를 아는 분은 뭔 소리인지 알죠. 참나 51% 이상의 상태에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이걸 보고 계시면 그 기분을 알아요. 아 이래서 참나의 작용이라고 하는구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문답이라는 게 계속 이런 문답 주고받아서 뭘 깨닫냐. 소리고 냄새고 육군의 모든 작용들이 참나의 작용이니까. 만법이라 할 게 육군밖에 없는데. 만법이 본래 공하다. 몰래 참나 작용이니까. 참나가 본래 공적용지. 텅 빈 알아차리는 자리니까. 거기서 나온 만법도 다 본래 텅 비어있다. 이게 반야신경이고. 그래서 금강경 반야신경을 중심으로 한 선불교는요. 결국 깨닫는 게 벚꽁 깨닫고 거기 더 배울 게 없다 하고 만족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영성이 또 높으시니까 벚꽁에서 만족 안 하고 구공까지 가는 분이 있어요. 이건 일부고 대다수는 여기서 끝인 줄 알아요. 성철수님이 화두 터지면 부처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부처가 된다. 뭐 일주 일지 뭐 그런 다 헛소리고. 우리는 화두 터지면 바로 부처다. 깨끗하게 부처가 된다. 그럼 그 부처가 된 경지를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성철수님 글 말씀 다 뒤져보세요. 선불교의 극침이다. 부처 자리가 뭐냐. 정해가 원명하다.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게 투철하게 광명하다. 그게 벚꽁 일주보살 경지입니다. 정해 원명. 보조 진울 스님이 정해 원명은 일주보살. 일지도 못돼요. 그런데 성철수님이 우리는 화두 터지면 바로 부처다. 그 친구가 뭡니까. 정해가 안팎으로 투철하다. 정해 내외가 내외로 안팎으로 명철 투철하게 밟다. 그게 벚꽁 정도 아신 거예요. 그 경지에서 구공은 짐작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선불교만 닦으신 분은 짐작을 못해요. 그런데 같은 이런 벚꽁을 깨달아도요. 지금 이 선불교에서 올라온 분하고 보살도로 깨닫다가 벚꽁을 일주보살의 경지로 얻으신 분은 달라요. 왜냐하면 보살도는 보살도 닦으신 분은 시작부터 육바람일 양심분석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벚꽁 깨닫자마자 내 안에 육바람일 들어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나와서 그렇지 들어있는 줄 알아요. 선불교로 견성을 하면, 벚꽁을 알면 진짜 만법이 공하다 하는 그거 하나 얻기가 쉽습니다. 왜? 교과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육바람일이. 육바람일은 성철생이 뭐라고 그래요? 하근기나 하는 거다. 제가 불자, 불교 신자들이나 시켜라. 우리는 화두한다. 상근기는 화두잡고 하근기가 연불을 하거나 육바람일 닦는다. 이해 되시죠? 그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육바람일을 열심히 안 닦았던 거예요. 승려들이. 그리고 화두 하나만, 찬악계나 화두만 붙잡아요. 그것도 화두를 딱 터지면 일체가 참나작용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거 대단한 경지인데 거기서 딱 멈춰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선도 악도 없다. 여기 이분들의 특징이라서 지금 선불교 쪽에서 주장하는 거 보세요. 선악이 없다가 대세입니다. 선악이 있다고 말한 분 있으신가요? 하근기들한테는 있는데 우리 같은 상근기한테는 없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마음법이 본래 공하니까. 그런데 지금 구공이란 건 뭐죠? 우리 안에 육바람일 들어있다는 거. 이게 선악의 기준이 돼버려요. 이 육바람일을 어기면 찜찜하고 이걸 지키면 자명해서 이게 선악의 기준이구나 하는 걸 알아내야 구공입니다. 진짜로 통 비우면 선악의 기준이 나와요. 그런데 어설프게 통 비우면 선악이 없다는 논리에 빠져버리고 내가 다 온 줄 알아요. 내가 나 정도면 갈 때까지 간 줄 알아요. 이건 리얼한 현실입니다. 어제도 제 페북에 이름되면 알만한 유명한 화두선의 고승이 저한테 양심의 기준을 네 마음대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지 않겠는가. 말도 아닌 소리를 쫙 써놨더라고요. 제가 바로 차단했습니다. 어디서 헛소리로 하고 있어요. 말 같지 않은 글은 바로 지워버립니다. 제 페북인데 뭐 제 맘이죠. 그분 명예를 위해서 지워드렸습니다. 차단해드리고 괜히 저 때문에 신경 쓰실까봐 헛소리를 쫙 날리시더라고요. 양심의 기준을 네 마음대로 세워놓으면 오히려 문제가 커진다. 선악도 본래 없는데 그 양심의 기준을 아예 안 세우면 더 낫지 않겠냐. 무례하게 무례하게 양심의 기준 육바람이를 제가 제 마음대로 세운 겁니까? 참나가 자명하다고 한 거를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본인이 여기까지 안 가봤으니 그분 화두로 유명한 분이라고요. 그러면 화두 터져가지고 아는 경지에서 상상도 안 된다는 제 주장이 맞죠. 작년인가 양심캐프 때 어떤 여성분 한 분 오셔서 절에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절에서 스님들이 막 인정해줘요. 당신 같으면 뭔가 한 소식 한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런데 자기는 답답한 거예요. 나는 뭐 좀 신통한 체험은 많이 했는데 그걸로 막 스님들이 추켜주는데 자기는 속이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저희 뭐 심오한 것도 아니에요. 3분 동영상 보다가 터졌대요. 아 내가 몰랐던 게 이거구나 하고 그래서 그냥 감동해서 스님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유명 씨 걸 봤는데 좋더라. 스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4년 전부터 난 보고 있었다. 그럼 배신감에 아니 그럼 혼자 보면 어떻게 해요? 같이 봐야지. 왜 그런 짓을 하시는지 자명한 진리를 찾아가는 이 입장에서 정보를 몰래 감추고 그러면요. 저부터 정보를 몰래 감추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보살도가 펼쳐지겠습니다. 하나라도 알면 전 유튜브에 자명하면 확인해 보고 자명하면 다 까발립니다. 왜? 한 분이라도 더 견성한 분 나오길 바라세요. 그 덕에 또 많이 체험했다고 연락 주셔서 그게 보람입니다. 욕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걸 상세할 만큼 감동이다. 견성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참날 찾은 것 같아요. 유튜브만 보고도 찾는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다. 어렵게 공부할 일이 없어요. 정교 성취자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저거 상로를 너무 입안한 거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 종교 와서 헌금하면서 돌을 닦아야 되는데 유튜브 보고 바로 견성하고 유튜브보다 성령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부터 버리시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진리를 그냥 까발리고 그냥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불교 좋아하는 게 3대 이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1대 2대 분들은 제가 여러 가지 검증을 해봐도 그분들은 도인들이 맞으셔서 특히 1대 종사야 당연히 대단하신데 2대 이분은 어떤가 보면 행위나 닦으신 거 보고 성리를 쭉 설명하신 거 보면 구공을 잘 설명하세요. 그러면 이건 대단하시다. 그 시대에 정보도 지금보다 훨씬 부족하던 시대에 그 많은 정보를 아는 사람만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진짜로 요즘은 몰라도 정보가 하도 넘질래니까 홍수 시대잖아요. 아는 척 흉내낼 수 있지만 그때는 진짜 알아야만 쓸 수 있는 시대인데 정확하게 정보를 잘 취사 선택하셔서 쓰시는 걸 보고 제가 좀 감탄한 게 있어서 두 분들 얘기는 꼭 해드려야지 하다가 이번에 2대 종사 강의 해드리게 됐어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실 때 제 얘기 듣고 좀 참고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단하시니까 제가 원래 원불교가 불교 종단 안에 있었습니다. 불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안에 있다가 제가 알기로 불교 재산법 이런 차원에서 거기서 나가게 돼가지고 불교 종단에서 지금 나와 있죠. 독자적인 종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불교 측에서 보면 저게 불교인지 불교가 아닌지 불교 아니냐 그러면 원불교는 또 우리는 불교 아닌 세불교다 막 이러시니까 헷갈려 하세요. 헷갈리지만 불성을 밝히자는 법신불신앙하는 데니까 불교는 불교고 근데 제가 원불교 좋아하는 게 대승하자는 대승 불교 하자는 주장이고 대승 불교 하려면요. 반드시 구공이 나와야 돼요. 텅 빈 중에 꽉 차 있는 진리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우리 선불교 우리 조교종도 막 얘기하는데 말만 하는 거 말고요. 닦는 법이 있어야 돼요. 이쪽은 계정의 사막을 현대화 해가지고 대승 불교 보살도 닦는 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요. 지금 조교종 가서 보살도 닦는 법 구체적으로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화두 잡으란 말 밖에 아니에요. 화두 잡아서 해결이 안 된다는 육바람일을 어떻게 닦을 건지가 나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걸 닦아서 어떻게 구공을 깨달을 건지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걸 제가 해 드리려고 견성 콘서트가 제가 유튜브에 견성 콘서트 해서 올린 지가 한 7년 됐습니다. 7년간 제가 한국 불교 뭐 스님이나 신자들한테 떠든 거예요. 아공 복공이 끝이 아니다. 그 너머에 육바람일의 세계가 있다. 구공의 세계가 있다. 이거 다 끝이라. 저는 저한테 누가 뭐라고 못할 겁니다. 7년간 떠들었어요. 불교분들 보시라고. 화두 쉽게 터져 보시라고. 아공 열반. 열반 쉽게 얻으시라고. 견성 쉽게 하시라고. 근데 진짜 닦기 어려운 세계는 육바람일이라고. 이건 인격을 개조하는 작업이니까 어렵다고. 근데 이 길 걸어야 화엄경의 세계가 열린다. 일지부터 십지의 세계가 열린다고. 그렇게 노래했는데 노래하다가 나중에 원불교를 그 전에 원불교를 알고 있었지만 원불교 경전을 찬찬히 보다 보니까 딱 뜻이 합해진 거예요. 이분이 100년 전에 한국 불교를 불교혁신론이라는 걸 썼었습니다. 대의승으로 가죠. 산에 처박혀서 시주의 의지에서 돋닦는 거 말고 이제 자기가 의식주 해결하면서 영육을 쌍으로 닦으면서 의식주가 사막이에요. 물질개혁. 물질 측면에서는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고 영적으로는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영육을 쌍으로 닦자고. 물질개벽 앞으로 오니까 그 물질개벽이 지금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이요. AI 시대요. 물질개벽 앞으로 오니까 100년 전에 주장한 거예요. 그걸 다스릴 정신개벽 해내야 된다. 그런 게 너무 뜻이 맞으니까 제가 존경하게 됐고 더 가르침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우리나라 현재 4대 종단입니다. 4대 종교에 들어가요. 4대 종교 기준이 뭐냐. 지금 군대에 들어가 있는 종교예요. 저 때는 원불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교. 우리 때는 자유시간을 원하면 불교를 가고 스님이 터치를 안 해요. 다 잔디밭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만 그랬어요. 다른 군대는 몰라요. 다른 데는. 저는 공군 진주에 있었는데 기독교는 좋아요. 가만히 눈 감고 있어도 돼요. 박수 치게 하니까 천주교는 교리교육을 받으면 초코바를 하나 더 줘서 안 갈 수는 없는데 가면 계속 일어나서 서로 주변에 인사하고 이게 쉴 수가 없어요. 군인 입장에서 사실 쉬러 가는 건데 저도 영적인 그런 삶을 추구해 왔지만 또 군대에서 종교활동 갈 때는 쉬러 가지 거기서 돋닥끼러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담배 피우고 이러고 싶은 분들은 절로 가더라고요. 절은 자유. 스님이 그냥 일체가 본래 공하다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냥 자유. 기독교는 그렇게는 안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어차피 눈 감고 해도 돼요. 그냥 박수만 치는 거니까 앉아서 천주교는 교리교육을 받으면 아트라스라고 하는 초코바를 하나 더 줘요. 그것 때문에 제가 봤다가 세례명 직전까지 갔습니다. 아트라스 때문에 갔다가 막 신분이 뭐라고 하는 거지 대충 눈 감고 듣고 있다가 마지막 날은 딱 세례명 돌리더라고요. 세례명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췄죠. 쭉 읽어봤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분도 없고 내가 아트라스 때문에 세례명을 받는 차라리 세례명을 오리온 아트라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진짜 딱 하고 싶어서 해야지 군대라는 특수환환경에서 내몰려 사는 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안 했어요. 그런데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어느 한쪽에 적이 있으면 저 사람 원래 기독교래 뭐 이러면 제 강의 자체가 의심받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막 강의했더니 알고 보니까 원래 원불교래 그러면 모든 강의가 다 의심받아요. 원불교래 실제로 저는 강의할 때마다 그런 악플이 많이 달리거든요. 어느 날 제가 기독교 강의를 한 거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유교 강의를 보면 악플 달아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유교 강의하고 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모든 종교에 사실은 가입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종교 경전을 거기 신자보다 더 목숨 걸고 용구하고 다 해봅니다. 저는 체험으로. 그분 말씀에 제 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 성자들의 말씀에 제 생을 다 맡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 신자에 인간적인 기록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해서 제가 전 특정 종교에 소속이 안 돼 있습니다 하는 거지 제 속으로 영적으로는 어떻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분들 제자들이죠. 목숨 걸고 따르는 제자들이죠. 예수님, 부처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종교에도 제가 당당하게 어느 종교에서도 부르면 가서 강의해 드리고 하는 게 그만큼 제가 애정 있고 진리를 따르는 변에서는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으니까 가서 또 해 드리다 보면 오해할 만해요. 제가 기독교 강의면 우리 예수님은 막 우리를 자꾸 쓰게 돼요. 원불교 강의라면 우리 원불교는 유교 강의라면 우리 유교는 하니까 듣는 분들마다 아, 쟤는 원래 본색이 저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너무 그만한 애정을 갖고 그 종교를 제자된 마음으로 저는 공부합니다. 다 선생님이죠. 아니, 진리 하나만 가르쳐줘도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 못 들었으면 생을 헤맬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가치를 알면요. 진리의 말씀 하나만 누가 해줘도 아주 따질 수 없는 귀함이 있는데 경전을 아예 남겨주셨으면요. 진리의 보고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생을 걸고 연구해 볼 만하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종교를 대합니다. 그래서 꼭 강추합니다. 원불교 신자가 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강의에서 진리를 즐기시라. 진리를 따르시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불교분들한테 좋은 자극제가 될 거다. 원불교분들한테도 자극제가 될 거고 원불교분들도 내부적으로 말이 많아요. 우리 요즘 견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원불교 신문에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 말이 제가 이번에 강의하는데 되게 또 더 발심하게 해줬어요. 아, 이분들도 힘들어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정상, 정상, 원리편을 제대로 강의해가지고 견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자. 그런 마음 먹게 하는데 아주 도움되는 내용이 얼마 전에 원불교 신문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견성자가 지금 원불교 연 1회 7천명이 넘게 나왔고, 통계가. 지금 살아있는 분만 1천명이 넘는다. 근데 진짜 다 견성한 거 맞냐? 내부적으로. 우리 엄정한 기준으로 더 평가해야 되고 성리 공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하겠어요? 원불교분들도. 경전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원불교 경전, 성리에 대한 해설을 잘 해드리는 게 원불교분들한테도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 구공의 세계에 대해서 더 맛보게 도와드리는 게 또 제 역할인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선불교 하신 분들. 선악이 없니, 일체가 공하니 그런 식으로는요. 보살도는 상상도 못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보살도가 있습니다. 텅 빈 거 이거 하나만 알아도 안 되고. 텅 빈 중에 원만한 줄도 알아야 돼요. 텅 빈 중에. 그래서 제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국인데. 무국이 텅 빈으로 그리죠. 텅 빈 중에 육바람이 원만하게 이미 들어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 놈이 조금 더 찌그러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원인 거예요. 그냥 원이 아니에요. 텅 빈 거면 그냥 이거 텅 비워놓는 게 텅 빈이지. 동그라미는 왜 그려요? 원만하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 모난 데 없이 원만하다는 거예요. 무국이 벌써 동그라미로 상징됩니다. 무국은 대대로 동양에서 동그라미로 그려요. 그래서 원불교 경전 보시면 이 대종사께서 뭐라고 하냐. 일원의 진리. 이 하나의 원의 진리가 바로 무국을 그려놓은 거다. 그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똑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는 거 똑같이 알고 설명해 놓으셔서. 그럼 태극은 뭔가요? 저희 학당 로고가 태극이죠. 이거 원불교랑 궁합이 잘 맞아요. 원불교 가운데 점 찍으면 학당 로고가 되고. 점 빼면 원불교 로고. 이게 태극입니다. 무국 중에 초점이 하나 잡힌 거예요. 이 초점을 들여다보면 확대해 보면 어때요? 음양으로도 그릴 수 있고. 이거 하나 확대해 보면. 삼태극으로도 그릴 수 있고. 우주의 CR 자리거든요. 우주의 CR. 보통 음양, 음양, 중, 천지인 해가지고 삼태극. 다 맞습니다. 그냥 점 하나 찍어놔도 돼요. 우리 학당처럼. 점 하나 찍으면. 그런데 보세요. 텅 빈 중에 무국은요. 무국은 깊은 멸진정에 들어갔을 때가 무국 상태입니다. 체험해 보면. 저희는 체험까지 다 설명드려요. 이런 얘기도 원불교 가서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쓰는 용어나 그분들의 전통도 존중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한테 솔직하게 누가 물어보신다면. 무국은요. 지금 원불교에서는 이걸 공적 영지라고 가르칩니다. 텅 빈 건 공이요.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곰이 영지다. 여기 공적이고. 다른 말로 진공이고. 이게 묘유다. 묘한 게 있다. 그 중에. 가운데 묘한 게 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이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영역으로. 순수한 애고가 초월된 참나 상태에 들어가시면. 나라는 존재감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애고가 아니에요. 우주 전체가 나라고 느껴지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애고는 아니죠. 애고는 나와 남이 달라야 애고인데. 우주 전체가 그냥 나예요. 그 큰 나의 상태가 있어요. 그게 태극 상태입니다. 나라는 존재감. 그런데 존재감. 무국 상태는요. 이게 사선정 때까지는 이런데. 왜냐하면 의식이 있는 세계에서 깨어있는 거거든요. 의식이 있는 중에 깨어있으니까 바로 한 생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때의 존재감은요. 영지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영지 공적이라면 영지가 주인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영지가 주인데 텅 비어 있고. 이거는요. 공적이 주인데 이 안에 영지가 숨어 있어요. 이 자리도 알아차리고 있어요. 원래. 그런데 알아차림이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는 뭐냐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제 책에서 순수한 존재감이라고 부르는 게 이 자리입니다. 저는 제 책에 다 구분했었습니다. 순수한 존재감. 용어 비결이나 어느 책을 보셔도. 예전에 이거 구분을 좀 덜한 것들을요. 제가 기회 되는 대로 다 수정해서 좀 바로잡아 놨습니다. 이번 수신길도 마찬가지고요. 순수한 존재감은요. 공적한 중에 영지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영지가 알아차리곤 있는데 선명히. 지금 나라는 존재감이 약한 이유가 이 세계를 인식하지 않아요. 세계로부터 초월해서 무의식 중에 깨어있는 상태예요. 무의식 중이라 여러분이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깊은 잠에 들었는데 의식만 살아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알아차리는 자만 있지. 더 느낌이 전개되지 않아요. 그런데 의식 상태로 들어오면. 알아차리는 자가 한번 굴러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자가. 스스로를. 스스로를 알아차리면서. 알아차림이 확장이 됩니다. 그때 나라고 하는 존재감이라고 하는. 존재감이 더 강해져요. 이러면서 바로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예요. 두 상태는 체험해 보면 압니다. 어떤 식으로도 구분할 수 있냐면요. 공적이 안에 있고 영지가 밖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공적 상태에도 영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알아차리고 있는 자가 있고. 알아차림. 지가 지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한번 구른 자리에요. 그래서 참나 상태에서 보면. 에고는 아닌데. 알아차리고 있는데. 알아차리고 있는데. 더 근원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놈이 있어요.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알아차림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알아차림과 알아차림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게 활성화된 알아차림인데. 에고는 아직 아니에요. 에고 의식은 떠나 있어요. 여기까지는 참나. 그래서 태극은 이원성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알아차림과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리면서.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인간적 생각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어떤. 이거를. 그. 이데아라 그래요. 이데아나. 진리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직관하고 있는 상태에요. 진리 직관. 생각은 아닙니다.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참나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나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는. 그 느낌까지 갖고 있는 것과. 순수하게 알아차리고만 있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순수한 존재가 무국. 무국을. 무국이 자기를 알아차리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은 태극. 그래서 성경에서. 하느님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이 아이엠은 태극에 해당됩니다. 나라는 존재감이거든요. 그럼 무국의 하나님도 있어야 되죠. 성경에. 무국의 하나님이 안 나와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태극 하나님만 나와요. 그럼 무국 하나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카발라에 보면 동그라미 거기도 또 동그라미 그려놓고. 아인소프라고 해서 무한정자. 무제약자. 이게 창조주 이전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해요. 카발라에서. 이 양반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이전의 하나님. 그걸 무국이에요. 그럼 그분들 설명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창조주 이전의 아인소프라는 하나님이 계시다가. 이 카발라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한 점으로 초점이 모이면서. 아이엠이라고 하는. 현존하는. 스스로 현존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생겨났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데가. 이야기가 어려우시죠? 대충만 이해하세요. 세피로트 보면 이렇게 그리지 않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죠? 대충 그리려니까. 이거 다 해서 10개죠 숫자가. 7, 8, 9, 10. 10개 빼고 위에 맨 하나 동그라미 하나 따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국이에요. 이건 뭘까요? 이게 태극이에요. 태극이 딱 생기면 1부터 10이 쫙 나와버려요. 태극은 우주 설계도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무국이 자기를 알아차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진리까지 알아차린 거예요. 자. 무국은 텅 빈 것 같지만 그 안에 음양오행 8개의 진리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놈이 알아차린 힘이 강해지면서 이때도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지만 알아차림이 강해지면서 에너지 때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놈이 뭘 알아차리겠어요? 자기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걸 선명히 직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그냥 알아차리는 자로만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진리를 품고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 품고 있던 진리를 선명히 알아차려요. 그래서 음양이 짝 찢어집니다. 알아차리는 놈은 동양에서는 원신 그리고 알아차려진 이 진리들은 원상. 서양 같으면 이 원신을 누스, 정신. 알아차려지는 원상은 이데아. 누스가 이데아를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가 플로트니스 철학에서는 그게 뭐냐. 일자에서 누스가 유출된다고 그래요. 일자에서 누스가 나오면 무슨 일을 하냐. 누스가 지 자신을 보면서 이데아를 정립한다. 이해되세요? 그림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중에 진리를 품고 있었는데 알아차린 힘이 강해지면서 지 안에 있는 진리를 지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명상에 딱 들어있으면 사선정에 딱 들어있으면 우주 진리를 여러분이 직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건드리면 밖으로 이 진리가 말이 돼서 행위가 돼서 나와요. 그게 이제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극 태극까지 중요하고 그 다음 뭐가 중요하겠어요? 황극이 중요합니다. 황극은 경영하는 거예요. 자, 이 전체가 태극이 하나의 CR이 돼서 이 CR이 이제 현상계를 낳았고요. 그 CR이 현상계에 어떻게 경영해요? 육바라미로 경영. 지금 이거 전체가 이거 하나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에고의 세계예요. 현상계. 여기까지는 참나의 세계만 얘기했잖아요. 무극 태극은. 황극은 현상계를 낳고 경영까지 하는 자리다. 우주 진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무극 태극 황극 관점에서. 이걸 다 알면 현상계. 이 내용들이 온불교 강의 때 다 나올 거예요. 온불교식으로. 이제 우리 학당에서는 이렇게 육바라미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온불교는 좀 다르게 해 드릴 거예요. 온불교 교리에 맞게. 지금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여러분 참나 자리를 찾아야 되고 공적 영지를 찾아야 되고 영지가 본래 공한조 알아야 되고 공한 중에 구공은 구공이라 구공은 구족이라 텅 빈 중에 진리를 다 품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아는데 어떻게 하냐? 알아차림으로 영지로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직관이에요. 이 직관의 세계가 여기서 지금 직관하고 있는데 진리를 진리를 직관하고 있던 참나가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현상계가 펼쳐집니다.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가 펼쳐지고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를 참나가 뭘로 경영해요? 육바라미로 경영해서 육바라미로 경영해서 육바라미로 기준에 맞으면 자명, 선 어긋나면요. 어긋나면 찜찜, 악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선악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섯 가지 그림을 다 이해하는 게 견성, 아공, 벚궁, 구공,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설명 드려볼까요? 특이한 펜 없나?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여기까지 아시면 아공입니다. 아공. 아공은 애고의 세계만 알고 살다가 내 안에 공적 영지가 있다는 거 아는 게 아공이에요. 자, 이거는요. 벚궁. 내 참나로부터 우주가 나왔다는 거 아니까 벚궁이에요. 자, 이 세계를 알면 구공이에요. 내 안에 본래 진리가 들어 있고 진리가 들어 있다는 걸 직관하고 현상계에서 진리를 구현하면 구공의 세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아는 게 견성의 전부예요. 근데 지금 알기를 공적 영지 있는 줄 알고 거기서 우주 나온 줄만 알아가지고 무슨 선악을 구별하고 뭐가 선인데요, 도대체. 뭐가 악이고. 이 양반들은 선악을 안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탐진치가, 선악이 다 참나작용인데 왜 분별을 하나, 이 사람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양심, 욕심을 분별하나? 이해되시죠? 그 분별심을 버려.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은 좀 더 버려. 더 버려야 이게 보여요. 선악은 없다 해서 멈춰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더 버리면 깨끗하게 본판을 알면 본판에 새겨져 있는 진리의 기준이 있어요. 선명하게 자명하고 선명하게 찜찜한 거. 내 애고작용이 아니라 참나에서 올라오는 진리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기까지도 못 가면 이게 지금 구공까지 아는 견성인데 이 견성을요. 그래서 진리만 깨닫는 게 아니라 진짜로 육바라밀 경영까지 하면 일지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다 알았다는 건 뭐예요? 경영까지 해야죠. 여러분 삶을 작은 거 하나부터 육바라밀로 계속 경영해 나갈 수 있어야 일지보살이 됩니다. 견성만 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견성 공부, 참나각성 공부 학당은 권하고 양심분석 공부를 처음부터 권해드리잖아요. 양심, 육바라밀 분석을 하시라고. 그 공적이 쌓여야 나중에 견성을 해도 벚꽁에서 안 멈추고 육바라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왜? 하던 가락이 있어서. 나는 분석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육바라밀에 맞게 하면 자명하고 어기면 찜찜하더라. 이 감각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느낌하고 견성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벚꽁의 견성과 그 육바라밀의 느낌이 만나면 이게 보여요. 짐작이 돼요. 내 안에 육바라밀의 기준이 있긴 있나 보다. 처음에는 이것들이 있긴 있나 보다로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접근하니까 점점 또렷해지죠. 그러다가 어느 날 행으로까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지경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일지보살이고 그때 화원경 읽으셔야 일지조가 그대로 들어와요. 뭔 소리 하는지. 그 전에 화도 터져 가지고 화원경 일지보면요. 못 알아봅니다. 자기 소리나 또 하고 있어요. 화원경도 결국은 견성하자는 얘기네. 이런 소리밖에 안 해요. 선악 분석을 못 해요. 그런데 화원경 일지품에 일지되면 이제 범부지반 벗어나서 열애지반 자식이 됐다. 이렇게 하는 일지품에서요. 일지보살이 성취한 지혜를 써놓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화두 터져 가지고 이거 이해 안 됩니다. 화두는 다 1700공안. 선문답은 다 터질지 몰라도 선문답은 다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1700공안이 다. 요세계는 몰라요. 그래서 요세계는 지금 일지보살이 되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뭘 성취하느냐. 일체 경론의 지혜를 성취하는데 이 지혜를 얻으면 응당해야 할 것. 즉 선과 응당해서는 안 되는 것. 악을 잘 분석하고 헤아려서 상중하품의 다양한 금기의 일체중생을 대할 때 마땅함. 선인지 악인지. 양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영양. 서로의 영양의 차이. 영성지능의 차이도 알고 습기. 기질의 차이까지 알면서 행할 수 있게 된다. 육바람이 아주 전문가죠. 이 정도면. 요거를 성취해야 일지가 된다. 라고 써놨는데 화두선 터져서 이게 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화두선 터진 분들이 만나보면 더 고집 세고 더 아집 덩어리입니다. 뭔 말을 해도 견성하면 알게 돼. 화두 터지면 알게 돼. 견성해봤어요? 안해봤으면 말을 말아. 이런 식 수준의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무례하죠. 지혜도 안 보이죠. 그렇죠? 나에 대한 무슨 배려도 없죠. 대화를 나눌수록 육바람일이 안 보여요. 육바람일이면 귀신같이 상대방 마음 이해해야 됩니다. 보시. 지게. 상대방한테 죄를 절대 안 짓고 올바른 개념만 얘기해야 돼요. 또 자명한 개념은 지혜랑 연결되고. 그리고 인욕. 항상 매순간 매순간 진실을 즉 그 시점에서 진실인 거는 다 수용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화두선 터졌다는 분들이 있죠. 남의 입장 수용도 못합니다. 넌 틀렸어. 고진만 세요. 이상하죠. 정진. 양심 구현에 있어서 선악을 끝까지 밝혀내리라는 정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정. 늘 깨어있어야 돼요. 근데 그 깨어있음이 어떤 깨어있음이 해야 돼요? 육바람 일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해야지. 그냥 화두만 잘 잡고 있는 깨어있음. 이목고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나와야지. 이목고는 이거예요. 이 현상계를 만든 요놈은 누구냐 하고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 보니까 공적 영지거든요. 와 나는 할 일을 맞췄네. 그럼 육바람 일에 맞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 이거는 하근기는 하는 거다. 니들이 도인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막 자기 쓰던 고집 카르마의 세계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견성만 했지 자기가 늘 하던 습관 하나도 안 고쳐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도인도 원래 별 수 없나 보다 그러고 따라갑니다. 안 그래요. 도인이라면 참나의 빛으로 자기 인격을 개조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국어 공부를 안 하곤 도리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데가 원불교예요. 그러니까 선불교 원불교를 좀 교류 좀 하고 선불교는 화두의 요교를 가르쳐 준다면 원불교에 더 쉽게 견성하는 법. 견성 쉽게 하는 법에서는 또 화두선에 또 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불교에서는요. 사막을 총체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아공, 복공, 구공을 원만하게 닦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원불교에서는 아공, 복공, 구공 이렇게 잘 나누진 않죠. 그냥 깨달음이 복공이고 구공이에요. 그냥 깨달아야 할 게 우리가 복공이고 구공이에요. 아공, 복공 이런 말도 씁니다만 극히 그거는 제한적으로 쓰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게 참나 안에 개정예가 꽉 차 있고 진리가 꽉 차 있어서 원만 부족하게 지공 무사하게 작용이 일어나야 일원상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 지금 가자고 하고 있는 거죠. 열애까지, 열애의 경지. 원불교에서 열애의 경지는 7지, 8지입니다. 화음경에서. 7지, 8지까지 갈 걸 계산하고 돌을 닦고 있어요. 그런데 성철 스님은 화두 터지면 7지, 8지도 아니고 바로 12지 부처다. 그런데 12지 부처로서 뭐가 뛰어납니까? 늘 깨어있고 늘 복공의 지혜를 얻고 있다. 늘 깨어있으면서 공적 영지가 늘 성성하면서 복공의 이치를 늘 꿰뚫고 있다. 이게 정해쌍수입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하는데. 자기 정신만 화나면 뭐합니까? 그 화난 정신으로 선악을 다 따져서 분과 못하면 보살 또는 꽝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